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요한계시록을 좀 나눌 겁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인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룰 계획은 아직 없고요 3장까지 다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가 7교회에 대한 서신 내용이죠 70주년을 맞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당시 실존했던 여러분 7교회는 상징이나 또는 가상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존하고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왜 주의 사자는 서신을 회람케 하셨고 그 서신 속에 정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길래 그 내용을 보니까 70주년을 맞는 우리 3일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는 어디쯤 와 있으며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깊게 녹아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오늘은 서른 시간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기아 7번째 교회까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주일날 세상 급한 일이 있어도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선입관이 있습니다 첫째 어렵다 어렵다 두 번째 두렵다 세 번째 난해하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그런 선입관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렵다 자 물어봅시다 마태복음은 쉬워요? 창세기는 훨씬 더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라는 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 글들이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가 최근에 쓰여진 글들이 아니고 고대문서예요 고대 시대의 고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맥락 시대적 상황 또 그 어휘나 문자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오늘날하고는 하늘과 땅 이상으로 큰 간격이 있어요 수천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온 글들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현대인들의 익숙한 개념에서 문화적 감각에서 읽으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두 번째 두렵다 여기에 보면 주로 심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교주급 지도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타켓을 잘못 맞췄어요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 이런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기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에게 설명한 대상이 1도 없어요 전부 어디에 대한 타켓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시대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종말적 그림을 심판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한 거지 그것이 어쩌다가 오늘날에는 성도들을 부리기에 쉽게끔 이렇게 안 살면 죽어 심판받아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들이대다 보니까 성도들 핸드링하기에 딱 좋아요 교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시안보 종말론주의자들이 나오고 1992년 여러분 다미성교회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영방송까지 실시간 중계를 하고 뉴스를 하는 세계적인 천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흰옷을 딱 입고 지하로 다 들어가는 장면이 TV에 중계를 하고 그 중계를 저도 미국에서 봤어요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데 좀 이따가 다 또 올라와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부르니까 오늘 연기되셨다고 오시는 게 연기됐다고 이런 시안보 종말론자들의 폐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현실에서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주님 오세요 오늘 직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장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애들 학교는 뭐하러 보내요 실제 그런 시안보 종말론자들에게 잘못 빠진 사람들이 제 지금 거리에도 몇 명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를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전세금 빼서 다 거기다 갖다 맞추고 빈을 할 수 같은데 가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논두렁 길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영접이 자꾸 연기되더라고요 오늘 안 오셨냐 그러면 연기됐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놓게 되죠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한 번은 어느 어머니가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급하게 데리고 왔어요 어쩌면 좋냐고 왜 그러세요 이 팔뚝 좀 보라고 그래서 팔뚝을 봤더니 저 잠실에 있는 큰 놀이 테마가 있잖아요 건물 엘사에 거기 무슨 출입하는데 바코드를 여기다 찍어요 바코드 이게 내가 듣기로는 이게 사탄의 코드인데 얘가 이걸 찍어왔다고 그걸 지우시다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대개 봤어요 그런데 지워지더라고요 지우면 되지 고사님 왜 이렇게 놀라세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신대 다닐 때는 저 사당동 그쪽인가 어딘가 할까 666 버스가 다녔습니다 버스 번호가 666인데 어느 분이 성도겠죠 그래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앞에 보니까 666번이야 스탑! 스탑! 그래가지고는 기사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판에 난 데려야 된다고 그래서 길바닥 한복판에 그분을 내려놨다는 만든 얘기인지 실제인지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특별의 게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림이 많고 기호 같은 공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난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해석의 특권을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이단의 교주들이 속이죠 그래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의식 속에 좁은 말 안 들으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런 압박감에 살게 만들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피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1차적인 오해를 걷어내고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을 접근하는 원칙 첫 번째 사절을 좀 보십시다 사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원래 원문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송태근 목사에게 이렇게만 써 있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뒤에 편지한다는 말은 의역을 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틀리지 않죠 그래서 좀 자세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한이? 요한은 누군가? 요한은 학자들의 정통한 견해를 따르자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기시록과 요한복음을 양쪽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겹치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어린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 어린양이라는 주제가 양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겹칩니다 두 번째 일곱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겹칩니다 일곱 가지 기적, 표적, 일곱 가지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 요한복음의 구성 패턴이죠 그런데 기시록이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계속 7이라는 단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외에도 겹치는 주제가 많지만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요한은 누군가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같은 동일한 사도인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은 당시 누가 가는 곳인가 하면 붙잡힌 죄수들이 유배되는 곳인데 그 섬에 유배될 정도면 형량이 종신형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요한기시록은 옥중서신이에요 철저히 영어가 되고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받은 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아이러니가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꽁꽁 닫아놓고 꽁꽁 묶어놓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그것밖에 할 수 없도록 막다르게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을 걸쳐서 훌쩍 건너가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될 때가 있어요 참 많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명작품들이 그런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매우 절박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칠흑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 부득이하게 감당해왔던 그 일들이 나중에 불우의 명작이 되고 후대의 큰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일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모섬에 유배된 유한의 심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쳐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 세월이 나중에는 여러분 인생의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날개로 바뀔 수 있어요 유한이 이때 유배되어서 이 글을 받아 적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태동될 교회를 위해서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태동될 교회를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는 터키 터키 했죠 트리키에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트리키에 저는 이 터키를 생각할 때마다 88올림픽 때 제가 터키 선수단 가이드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선교 차원에서 교회에서 터키 선수단 맡으라고 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 그분들 모시고 가서 성도들 앉혀놓고 응원시키고 그런데 터키 말을 알아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 있죠 산토키 토키야 어디로 가느냐 그걸 응원가로 불렀죠 어떻게 좋아하더라고요 터키 터키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니까 나라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트리키에 발음이 좀 어렵죠 그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곱 교회는 가상교회라든지 상징성만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현존했던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 일곱 교회를 한 바퀴 도는 총 거리를 학자들이 재봤더니 508키로 상당한 거리죠 508키로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요한이 당시 이 게시록을 적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교회를 향해서 적은 겁니까 그 일곱 교회를 포함한 그 시대의 로마 제국하에 시련을 겪고 거의 아사 직전에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적은 거라고요 당시 교회가 처한 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만나는 정도의 그런 종이 냄새 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박해였어요 제일 현실적인 게 로마 제국은 시스템적으로 경제 구조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상인조합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카드도 발급이 되고 금융 거래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가게를 얻을 때에도 거기에 우선권과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은행 거래는 물론 카드 발급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날 같은 경제의 용어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에 가입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상인조합들은 조합의 운영을 우상신전에 차려놓은 식탁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이 되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비록 한 끼를 먹고 살지언정 내가 이 땅의 식량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 가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 했겠어요 쪼들렸겠어요 그들도 분명 현실이 있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어떻게 버틴다고 쳐요 맹수의 위협 앞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체포가 돼서 적발이 돼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매질을 당하고 히브리스의 그런 참혹한 장면들이 슬쩍슬쩍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토부로 켬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옳게 사는 건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게다가 사탄의 회라고 지칭되는 이 성경에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그룹들이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유대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관청에 집어넣지를 않나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로마라는 절대제국의 고통 속에서 소위 사도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글은 장차 먼 미래에 나타날 글들이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글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의 입장에서 그 글을 받아 적을 때 주로 그 글에다가 어떤 내용을 상식선에서 담고 싶겠습니까 계속 버텨랴 견뎌랴 또 참으라 이런 내용을 그 내용 속에다 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인데 송영목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책에 보면 그분은 요한계시록으로 논문을 쓴 분인데 학위를 받은 분인데 여느 저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책이면서 가장 그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이다 맞죠 여러분 가장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는 걸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육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이것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3일교회로 치면 70년을 마주한 오늘 새로운 출발의 시선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3일교회 공동체가 시대 앞에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70주년 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공간을 주셨어요 그 공간도 그렇게 지역사회와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6절에 보시면 5절 요한은 요한은 이사야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여기 일곱 영이라는 말은 영이 일곱 분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 이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권고하시는데 주된 내용이 첫째 지나온 시간들을 책망합니다 첫째는 이 부분은 이 지점에서 틀렸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제거하고 걷어낼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교정을 시킵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수고한 역할과 수고한 지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격려가 던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이 책망 없이 칭착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교회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천 년 후 이 땅에 태동된 교회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동안 참 아팠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70년을 말음하는 즈음에 새로운 100년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귀기오려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열어주시고 누가 풀어줍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개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린 개시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신비스럽고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주제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 개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책은 풀어내는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 될까요 내가 숙제하듯이 풀어내는 책이 아니고 풀어주는 책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그 풀어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각 일곱 교회가 정확한 진단과 책망과 격려를 통해서 다음 미래를 향해서 어떤 교회로 발돋움에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던 시기에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이런 부칙이 있었다고 해요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여러분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와 이 그리스에 의해지던 배경이 네로, 칼리큘라, 도미티아누스 유명한 3대 악정을 베풀었던 특별히 교회를 매우 잔혹하게 겁박하고 핍박했던 황제들입니다 이 시대 배경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유한기시록에 자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 보좌라는 개념이에요 보좌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한기시록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유독 보좌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는 어떤 개념이었는가 첫째, 거기서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세상 통치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세상의 영광은 그 보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 라틴어로 팍스 로마라고 그랬어요 팍스 로마 팍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평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아예 불교를 전하든 기독교를 전하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단 그 도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거나 로마의 평화가 깨지는 문제에 관한 한은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 것은 보금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금을 전한 까닭으로 이 보금이 들어가는 것마다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깨지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평화의 실체는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이런 정신이 기초된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평화였어요 세상의 전쟁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평화를 위해서 싸워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이건 끝나는 질서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죠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이 서슬포론 시대에 저 베들렌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시골 구요에서 왕이 나시죠 평화의 왕이 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 그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꽃피어낸 사랑과 대속으로 근거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보자가 진정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돌아가는 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보자가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유한기시록에 하늘의 보자를 자주 비춰줍니다 그러면 과연 일곱 교회 사자들이 일곱 교회 그런 서슬포론 아주 참혹한 시대를 겨우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진짜 힘입니다 진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진짜 의도예요 그러니까 2단이 번성하고 2단이 남아요 요즘 노트북가를 들여다보면 저도 봐요 어쩔 수 없이 피해서 할 수 있나요? 보는데 하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성경 공부도 많고 너무너무 얼투당투 않는 가짜 뉴스도 많고 기가 막혀요 여기에 조회수가 조금 반짝하는 것은 보통 몇 십만 조회수 얼마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될까요? 2단을 연구하고 사회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가짜 감별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짜 감별사가 되는 것은 진짜를 제대로 알면 돼요 진짜 뭐 쓸데없이 어느 교주 무슨 고향은 어디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일절 쓸데없는 겁니다 건너편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어린 양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건 헬라 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즉 시작과 끝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왜 그것이 이 편지의 수식어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내가 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마무리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기시록 척추 같은 본문이 있는데 11장 띄워주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 하시리로다? 왕 노릇 하시리로다 기시록이 이 말이 왜 척추 같은 본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왕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도 아니고 로마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역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1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회복력과 공동체적으로도 회복력의 세 가지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회의가 밀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 회복력은 세 가지 기초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사연 어떤 일들 앞에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퍼런 고통으로 공포로 다가올 때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교회의 토대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근거입니다 예수 어린 양 그래서 이 황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많이 소개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은 저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들이 세상을 거머쥔 것 같지만 결국은 만황의 왕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최종적 승리를 갖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가 복원력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증언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시대의 패턴도 아니고 대세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증언의 말씀 교회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이것이 자짓 잘못 고캐를 하면 세속적인 악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질색을 하고 싫어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교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이거 위기예요 교회 리더십은 말씀이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단임 목사되면 망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위기를 넘어왔어요 위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잊을만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숫자와 규모와 크기로 뭔가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만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기초는 그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 하였도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아침에 황당한 조금 어처구니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 왜 2, 3년 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기가 사는 잠자리용 집 외에는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것은 남의 잠자리 뺏는 악한 짓이다 다 팔아라 목사님 그러셨죠 죄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나? 나중에 찾아보니까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때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 그때 우리 3.1교회 성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고 도전을 받고 그때 다 팔았대요 그런데 그다음 말이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목사님 집값이 최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갑자기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집값 시세 보세요 거래도 없고 막 떨어지잖아요 역시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헷갈리더라고 내가 여러분 망하든 이익이 남든 그분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데 사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그렇게 설교 한 편 듣고 파는 것도 어마어마한 용기구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앞으로 서신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뭘 발견하냐 하면 그렇게 고난 가득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명한 행동강령이 소개됩니다 행동강령 요즘 이 시대는 그런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필요해요 아주 마일드하게 그냥 이렇게 퍼석하게 얘기해가지고는 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주 정확하게 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혼전순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성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면 다 해석으로 막 달라져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조금 투박하지만 선명하게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개될 소아시아 교회 7개를 향한 이 메시지가 우리 3.1교회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70년을 출발하는 3.1공동체 큰 격려와 위로와 선명한 최종 승리의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